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때 김건희씨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죠. 연설문을 막 뒤적거리면서 보다가 뭔가를 지시하듯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연설 중간에 물개박수치면서 박수를 유도하던 장면. 많은 것을 상징하는 굉장히 기묘한 장면이었는데 이런 장면이 탄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자리에서 연설을 할 때마다 자유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35차례를 언급했고요. 광복절 경축사에서 33차례, 그리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21차례나 자유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도대체 공허하다, 난해하다,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연설인데 이런 연설이 탄생하게 된 배경까지 이 두 가지 배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사건 기사 때문인데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연설기록비서관, 지금은 국정메시지비서관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김동조 비서관의 일가회사가 조세 회피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제목을 의혹이라고 달고 있지만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김동조 비서관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재산이 총 124억여 원입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직자 중에 1위,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주식입니다. 116억 원. 보시면 한국재강도 포함되어 있죠. 김동조 비서관이 한국재강 회장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동조 비서관을 비롯해서 오너 일가가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 55만여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차명으로 보유했냐. 주식 총량이 50%를 넘어가면 과점주주가 돼서 세금을 많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49.8%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넘어가도 세금을 왕창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70%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한 20여 퍼센트의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적발이 돼서 국세청에서 77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랬더니 소송을 냈어요. 이 오너 일가가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55억 원의 증여세를 내라. 그러니까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금융신령법 위반으로 왜 형사처벌을 하지 않죠? 어찌 됐든 사건 개요는 이렇고 형사처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동조 비서관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이 단서를 발견한 겁니다. 이 김동조 비서관이 원래 김핵관이에요. 김건희 라인입니다. 김건희 씨하고 인연이 최소한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코바나 콘텐츠에서 점핑 위드 러브전이라고 하는 사진전을 개최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게 화제가 됐던 전시회거든요. 화제가 된 이유는 건진법사가 이 행사장에 등장을 하죠. 제가 영상을 찾아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건진법사가 코바나 콘텐츠 고문 명함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에서 건진법사의 딸이 관람객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스텝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나운서 김범수 씨가 이 전시회 개막식 사회도 보고 도슨트로 작품 해설도 하고 이래서 크게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바로 이 전시회에서 김동조 비서관이 또 한 명의 특별 도슨트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이 작품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동조 씨는 미술이나 사진하고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전시하고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금융계통에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은행권이나 증권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투자 전문가로 일을 했고 2016년에는 본인이 직접 투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해요. 그리고 책도 여러 권을 냅니다. 그리고 김동조 닷컴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거기에는 경제, 금융, 본인의 해설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이 블로그가 유료로 운영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유료 회원이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비가 개인 회원은 월 10만 원, 법인 회원은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4천 명이 전부 10만 원짜리 개인 회원이라고 쳐도 월 수익이 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문 내지는 증권가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진전에 와서 도슨토로 역할을 하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합니다. 올 1월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선대위가 한 차례 해산을 했잖아요. 그 해산하기 직전에 후보 보좌 역으로 임명이 됩니다. 금융 관련 자문을 할 거다 이렇게 알려졌었고 당연히 김건희 씨의 추천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됐죠. 그 후보 보좌 역으로 임명이 됐다가 조금 뒤에 실제로 선대위가 해산하면서 윤핵관이 한 명 자리를 비웁니다. 한호섭 씨가 사퇴를 해요.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담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윤핵관을 밀어내고 김핵관이 들어와서 갑자기 메시지를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 발길을 쫓아서 그대로 청와대까지, 대통령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연설기록비서관, 이름 바뀌어서 국정메시지 비서관을 맡게 된 겁니다. 행정관도 아니고 심지어 비서관을 맡게 된 거예요. 굉장히 화려한 변신을 한 거죠. 본인이 트레이더로 역할을 했어요. 증권가, 그리고 금융가에서 투자 전문가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전혀 자신의 경력과 무관한 사진 전시회에 가서 도슨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윤석열 캠프의 보좌 역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메시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그리고 그 참에 대통령실까지 들어가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주무르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썼던 책이나 글을 보면 유독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유를 강조하는데 그게 시장의 자유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장의 자유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이 사람이 썼던 책의 일부 대목을 지난 6월에 한국경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나는 어떤 진영에 속한 정치인이든 인간의 정치,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후보를 지지할 생각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살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위해 시장의 자유와 국가 안보가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레토릭 중 유일하게 그럴싸한 것이 창조경제였다. 하지만 이 정권의 문제는 창조의 원천이 자유라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세상은 또 온갖 정의로 횡행한다. 하지만 나는 정의보다 자유에 대해 말하는 걸 더 좋아한다. 개인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정의다. 이러면서 자유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트위터를 보면 지금 비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댓글이나 리트윗 달린 건 글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쭉 훑어보면 이 사람이 썼던 글들이 유저들한테 친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비춰졌던 모양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에 고스란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자유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단어를 신봉하다 보니까 대통령 연설문에도 수십 번씩 자유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던 사람의 그 연설문이 국정운영에 그리고 외교무대에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자유, 누구의 자유를 얘기하는 건지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겠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유엔총의 기조연설문을 보더라도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다가 한편으로는 이념적 개념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통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해하다, 공허하다, 모순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혼 없는 자유를 부르짖다 보니까 언론에는 재갈 물리려고 들고 고등학생이 그린 작품까지 탄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유엔총회 연설 당시에 김건희 씨가 뒤에 앉아서 뭔가 연설문을 뒤적거리면서 잘 썼는지 또는 잘 읽는지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누구한테 뭐를 지시를 해요. 그리고 연설 중간에 갑자기 막 물개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유도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짧은 장면이지만 굉장히 기기미묘한 장면이거든요.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운영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와, 소름 돋는다.